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모두 14건. 1심 선고가 난 온유파트너스와 한국재강을 제외하면 12건의 사건이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최근 한국재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온유파트너스 대표의 앞선 징역형 선고보다 더 높은 판결이 나와 향후 남은 재판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. 먼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대재해법 위헌성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아울러 당분간은 중대재해 판결과 형량이 최근 두 판결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앞으로 사법부가 중대재해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벌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뉴스토마토 김수민입니다.